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어저께 호재가 한 두 개 정도가 있었죠. 하나는 연준의 부의장, 리처드 클라리나다인가요? 이 사람이, 사람은 사실 비중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연준에서 금리를 세 번 정도 인하 내년 연말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설을 합니다. 물론 조건이 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계속 밑돌거나 아니면 경제 전망이 계속 불투명해지면 금리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리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는 미국에서 정치권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거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중국과 무역 분쟁 때문에 정말 침체 위기를 느끼는 거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압박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되면요.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응 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연준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일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결코 좋은 거 아니죠.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좋고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 상황은 시장 투자가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GDP가 약간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 뜬금없는 금리나 발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무엇에 후자냐 아니면 앞에서 정치권의 압박이냐 이 둘 중에 어느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25일 선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다음 달에는 25일 선이 무너질 소지가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헤드 앤 숄더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헤드 앤 숄더로 만약에 본다면 20일 멀어서는 잠시 멈춰있는 자리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다음 달 6월은 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과거 사례를 보면 월봉산 은봉이 나오면요. 이렇게 두 개가 스트레이트로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아래 꼬리 부분을 메워주고 간 건지 아니면 지금 아래 꼬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은봉이 나올지를 봐야겠죠. 또 여기서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양봉 하나 주고 그다음에 은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월 달도 쉽지 않은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일 거다라는 거죠. 특히 악재가 나가 있었죠. 중국에서 약 천만 톤 정도 되는 대두를 수입을 거부를 했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시장의 무역 전쟁의 격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GT&T 정상회담을 향해서 가는 중부 협상이 거기서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6월 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미국 시간의 시장이 0.8%, 0.9%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플러스가 들었는데 이거를 100% 해석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일 거기 때문에 6월 달을 낙관론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관망모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해결되는 시그널이 나오는지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삼성전자를 좀 얘기를 해봐야죠.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의 시점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사실 3일 전에 동시호가에 몇백만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확 외국의 매도세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표적인 주도주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는 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고요. 또 지난번에 저점 2000이 살짝 붕괴됐을 때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지수가 다시 2043, 30 이 사이에서 오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관전 포인트로 말하니까 삼성전자일 거다. 삼성전자를 어떤 뉴스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를 봐야 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차트로 좀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 현재 위치인데 이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이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지금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에 양봉이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 양상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지금 사야 될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추세선. 아주 긴 하락 추세선을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돌파하면 돌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싶다. 주가 올라올 거를 대비해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오든 삼성전자 올라오든 일단 관망모드로 하셔야죠. 대신에 4만 4천 8백원. 추세선입니다. 4만 4천 8백원이 돌파가 돼서 안착 시도를 한다면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4만 4천 8백원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4만 2천 4백원니까 2천 한 6백원 정도 2천 2백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5% 정도 4.5% 정도는 그냥 놔줘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 지점에 올라올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주가 상관없이 일단 시장을 방어하고 또 삼성전자의 주가도 올라설 확률이 괜히 높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장에 만약에 반등을 또 시도한다면 삼성전자의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자리는 맥점을 4만 4천 7백원, 8백원 정도 선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2030 때 올라섰죠. 올라섰는데 이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후행 스팬을 한번 손을 하나 지금 제가 손이 좀 안 좋아서 완벽하게 못 끊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구울 수가 있어요. 추세선을 그면 2040 정도가 납니다. 35에서 과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두 번째 선을 연결해서 딱 놓으면요. 2040 정도가 납니다. 35에서 40. 이게 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가 올라서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는 매소매도의 균형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전의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반경직성을 두 번 하다가 실패를 해요. 다시 세 번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은봉이 딱 떨어졌는데 양봉 두 개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경직성을 시작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의 모습이 시장에서 계속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매소매도의 균형이 살짝 한쪽으로 기울었던 게 균형점을 잡아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자가 필요하지만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자가 꼭 수반대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